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행평가 꿀팁 독서감상문, 독후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독후감을 써놓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또 독후감을 특별히 잘 쓰는 방법이 있나? 그냥 내용 요약하고 감상 몇 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엄청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슨 책을 고르지? 일단 책 선정을 해야 되잖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감상문을 써야 되니까. 아마 수행평가 대비로 독후감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책 선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골라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없어,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은 진로와 관련한 책을 고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순한 흥미보다는 진로 관련된 그런 책을 선정을 하면 감상문을 훨씬 더 풍성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책은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줄거리의 비중. 엄청 중요해요. 보통 우리 친구들은 줄거리를 60%, 70%, 많게는 80% 이렇게 쓰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줄거리는 정말 많아도 반 이상 넘어가면 안 돼. 50%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독서 감상문이거든, 독후감은. 감상이 중요한 거거든. 감상의 채점의 요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줄거리는 한 30% 정도 요약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도대체 뭘로 채워요? 감상으로 채우셔야죠. 감상문이니까. 감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상을 어떻게 써야 되냐, 모르는 친구들 정말 많아. 감상은 일단 크게 긍정적 감상과 부정적 감상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적 감상이라는 건 글쓴이 의견에 내가 동의하는 부분, 혹은 이 글에서 내가 특별히 감명받았거나 인상적이었던 부분, 이런 걸 쓰는 게 긍정적 감상이라 보시면 되고, 부정적 감상은 내가 글쓴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 글의 내용 중에, 혹은 작품의 내용 중에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을 쓰는 걸 부정적 감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긍부정 감상이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갔을 때, 아,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감상을 했고,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상을 했구나라고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 채점자한테.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비판한다, 인상 깊었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자, 본문의 구절을 인용해서 쓰면 아주 좋아요. 본문 구절 꼭 인용해 주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자기 생각의 근거까지 쓰셔야 돼요. 근거라고 하면은 막 이게 엄청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을 하면 어떤 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지 자기의 생각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라는 거야. 그래야 논리적인 감상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더 나아가서, 긍부정 감상하고 난 다음에 이 독서 경험이 그래서 나의 인생에, 엄청 거창하죠, 인생이 나왔어. 근데 나의 삶에,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 써야 돼. 그게 독서의 진정한 가치이고, 그 가치를 독서 감상문에 반영을 했다라는 건, 이 친구가 정말 독서를 잘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게끔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중간 마무리, 글을 쓸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내용을 나눠서 넣으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부분에는 이 책을 선정한 동기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그랬잖아. 진로 관련된 책 고르라고. 내가 이런 진로를 원하는데, 이 책이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 이유 쓰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책 선정 이유가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에는 줄거리 요약, 앞에 3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긍정과 부정 감상 쓰는데, 근데 본문 구절 인용해서,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한 그 감상의 구체적 근거를 서술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간 부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그래서 이 독서 경험이, 이 책이 나의 인생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이 마무리 부분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 쓰실 때, 좀 그, 미리 골자를 좀 짜서, 목차를 좀 짜서, 내용 좀 써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글을 쓰세요. 왜냐하면 글을 바로 들어가면, 좀 앞뒤가 안 맞게 그렇게 문맥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목차를 짜서, 글을 쓰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책 읽는 것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책 읽고 독서 감상문, 독후감까지 쓰라고 하면은, 더 실을 수 있어. 근데, 독서 경험은 언제 이유가 무엇이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즐겁게 책을 읽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린 이 꿀팁들을 활용을 해서, 독서 감상문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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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